어? 재현이. 재현이. 아빠 그렇게 찾았는데. 내가 그렇게 찾았어. 아 고수 선배님이랑 이렇게 찾았는데 어디 있었어. 뭐야. 아니 저 둘. 지금 뭐 하는가? 뭐 하는가? 지금. 겁나 빨라. 조야 빨리 죽어. 아니 저기 조야 어디. 잠깐. 난 나의 호위무사가 장렬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. 자. 그대의 은혜 잊지 않겠어. 고마웠어. 아이 나 미치겠네. 아니 무슨 그대의 은혜는 무슨 그대의 은혜. 아이 지금 뭘 찾아가는 모양인데. 그 전에 저기 왕을 만든 거 우리라니까 지금. 저 게리하고. 아이 참 정말. 그대의 은혜 짱이다. 그대의 은혜 짱이다. 가세요. 자 들어가서. 자 만나시죠. 네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나를 지금까지 도와준 그 은혜을 생각하여 20초의 시간을 주겠네. 오빠 제가 딱 20초만 주세요. 더 이상은 그대에게 시간을 허락해 줄 수가 없네. 알겠습니다. 그리 알고. 날. 날 너무 냉정하다 생각하지 말아주게. 방금합니다. 응. 어서 가게. 방금합니다.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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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네. 지금 도수경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겠지. 설마? 설마? 내 이것 봐. 수고 있어요. 수고 있어요. 수고 있어요. 못 건드려요. 이것들은 못 건드립니다. 내 이름 반칙한 공지호 투표용지가 있었다니. 이런 저 로망한 것. 날 속여. 제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?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래 비밀투표. 내 그걸 깜빡했구나. 비밀투표인데. 허나 왕의 업무 시간이 다 되어 가옵니다. 너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.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송지호. 업무 시간 1분 남았습니다. 시끄럽다 이 고동와라. 니가 고동와라. 니가 고동와라. 내가 이대로 끝을 하는데 니가 지금 나한테. 야 이걸. 와 나 정말 내가 속았다. 내가 속았다. 내가 속았다. 내가 속았다 송지호. 이런 발칙한 송지호. 네 정말. 아 그걸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. 정아 들어갈 수 없어서. 와. 아. 하. 하. 아. 아.